지금은 세븐틴 형을 만나러 가고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귀여워 형 알아요? 네 얼굴 나 누군지 알아? 네 3가지예요 어떡해 형은 변신을 아주 인상 깊게 봤어 변신 어떡해 나 너무 반가워요 형은 지금 정백호 필름을 안 봤는데 정주향 하려고 유료를 다 지금 결제했어 진짜요? 그래서 꼭 너무 귀엽다 강훈이가 준비한 게 있어요? 네 뭐만을 준비했어요? 2행시 있어요 2행시? 어떤 걸로? 승관이요 승관으로? 관이 어려울 텐데? 호미였지? 안녕하세요 너무 팬인데 호시 형이야 가운데로 강훈이가 오늘 주인공이야 나 눈덩이 너무 잘하는데 진짜로 승 승관이요 관 관자 좋아하세요? 관자 좋아 너 관자를 어떻게 알아? 저 좋아요 아 그래요? 신기하다 난 너를 좋아해 너는 너는 천재인 것 같지? 그치? 연기 진짜 잘하더라 야구고 그러고 할 때 어 선행 때 그거 아 뭐야 뭐 기억이 안 나 대사가 아 진짜 뭐예요? 어 맞아 맞아 세븐틴 알아? 네 응 아 귀여워 앞으로 우리 세븐틴 형들도 많이 봐줘 응 콘서트도 와줘 알겠지? 알았어 오늘 공연 마치게 하세요 어 알았어 우리 세븐틴 형들도 많이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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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븐이 형들도 많이 봐줘